동물의 천국 독일의 동물보호법, 동물권이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1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의 동물세 납부를 해요. 반려동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입양은 동물보호소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서 가족 구성원 모두 3회 이상 보호소 방문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해요. 최종에는 테스트까지 봐야 입양이 가능해요. 입양 후에도 불씨로 가정 방문해서 유기나 파양시 벌금을 내요. 당연히 안락사도 금지고요.